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쪽으로 돌아가야죠. 이쪽으로 돌아가야죠. 그쪽으로 돌아가야죠. 그쪽으로 돌아가야죠. 그쪽으로 돌아가야죠. 그래갖고 설 때 여기에 맞춰서 이걸 이렇게 쓰면 몸은 지금 앞으로 증명이 됐는거에요. 그러니까 양상에 맞으면 똑바로 가. 정확하게 안 맞는지. 근데 그거는 맞춰야죠. 이게 몇번이에요? 7번. 7번이면은 좀 더 이쪽으로 가야죠. 공이 왜 중간에 맞아야죠.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중간에 와야죠. 7번은 7번도 멀리 보내서만 툭 쳐봐야죠. 툭 쳐봐야죠. 툭 쳐봐야죠. 툭 쳐봐야죠. 그렇지. 툭 쳐봐야죠. 예전한 연샷 연습하기 딱 좋네. 그러니까 업로드하고 원래 그린이 아닐 때는 커팅 연습하고 트렌드 가기 전에 세 가지 연습하고 감 좀 잡으려고 근데 확실히 그린이 잔디가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많네 툭 그렇지 오 잘 갔어 오 잘 갔어 아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어 우리 정뽀꾸그님 꼼꼼꼼 꼼꼼꼼 꼼꼼꼼꼼꼼 그치 그렇게 툭 그 느낌 그대로 아 이제 치고 몇개 더 쳐야 되겠다 응 전체를 쳐요 하필 빠져도 저런 데 빠져 왜 빠졌는데 나 지금 쓰임하고 쳐 툭 그렇지 하나 더 때려봐요 아 그 저 맞는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아 정확하게 맞고 나가는 응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냐면 공이 지금 이쪽으로 와있잖아 공이 칠거나 그냥 센터에 와야 돼 지금 오케이 베이스도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지 이렇게 맞아야 이렇게 맞아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그렇지 왔어 꼬박이라봐 오우 좋다 오우 좋다 말쳐 말쳐도 돼 공 많이 들어갖고 말쳐 어차피 우리 뒷팀 따로 오면 어렵다 뒷팀은 아예 올 생각을 안하네 그래 그치면 돼 그치라 빨리 오우 좋다 오케이 이거 그냥 똘구똥을 퍼트로 굴려도 가겠다 아 아 그러네 굿샷 굿 벙커 하나 더 쳐 빨리 7번 일걸 많이 눕은데 그걸로 잘 쳐 타 그걸로 치면 돼 오 타 이거 붙었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우와 오샤 이게 많네 이게 뭐 크나 힘은 잘 사요 오샤 와 좋습니다 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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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Kardal 오샤 오 as 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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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